안녕하세요. 울산다산입니다. 4구의 3쿠션 찬스볼 4구의 가끔 나오지만 치스가 나서 잘 만들어서 나물주는 찬스볼이 가끔 나옵니다. 화이팅! 아 약하다. 약합니다. 이제 3쿠션 찬스볼 2쿠션 2쿠션 3쿠션 4쿠션 4쿠션 9쿠션 5쿠션 3쿠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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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만 되면은 이제는 끝내줘야. 끝나는데 그냥. 가끔 피스가 났어? 대체적으로 잘 들어간다. 중간쯤에. 더 멎어버릴까봐. 쓸데없는 다른 걱정 따위. 피스가 났어. 가끔 안내로 하시네. 손을 잡아줘. 이렇게 해서는. 저쪽까지. 꽂힌다. 이렇게. 그냥 올게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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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와 마저 앉은 지금이 넌 좋아 너의 맘도 할 것 같다 내가 정말 약붙였어? 생각해보니까 너의 눈만 바라봐도 내 마음을 들킬 것 같아 그대로 가지마 그래도 아주 맛있네 오케이 두툼 아쉬 아쉬四 볼 그렇지 야 제대로왔네 하지만 오늘은 그냥 언제까지 칠해나? 스프스 찬성어 스프스 찬성어 여기 좀 딱 맞추면 스프스 찬성어 스프스 찬성어 여기 좀 딱 맞게 차이가 있는 여기 있다봐 잘 맞아서 가끔만 멍청이 돼 니다 난 떠나가 버릴까봐 쓸데없는 달인 멍청 따윈 생각하지 말기 위해 오늘 기다렸다 너무 뜨거워 이 세포가 이 세포가 이 세포가 이 정도가 아니라 딱 떨어져요 3분의 1 3분의 1 샤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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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져 그러면 여기가 안 나올 때 컬쿠션이 안 나올 때 푹쿠션에 써서 구셔놓을 때 음음음음 이렇게 2분의 1분에 좀 많이 5분의 3 긁고 내려가야 되니까 5분의 3분에 샤 이렇게 되면 끝났는데 그냥 이야 이런 식으로 치면 사고칠 때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연습하시면 잘만 들어가야 됩니다 한 큐에 한 큐에 아 아 아 아 에 이렇게 괜찮습니다 200천원 데 너무 공부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지만 200이라도 세료볼을 연습 해야 25300 올라가니까 세료 쿠션 찬스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